한채니 씨 아니야? 한채니 씨. 어 본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? 나도 여기 다녀요 강비사랑 같이. 전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.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. 본부장님 다니신 줄 알았으면 좀 여쭤볼 걸 그랬네요. 안병은 타봤어요? 아니요 완전 초보예요. 좀 가르쳐주세요. 첫 번째 두 손을 잡으시고. 주황색 오른 발. 왼발. 다리로 밀고 밀어서 빨간색. 오른발 여기 꽉 잡고 뒤져서 밀어. 밀고. 자 녹색. 자 오른다리. 밀어서 잡고. 어머. 제가 너무 못하네요. 처음에는 다 그래요. 그래도 초보 치고는 잘하는 편입니다. 정말요? 다. 자 한 번 더. 자 이쪽 보드. 두 손을 잡고. 왼발 빨간색. 다리를 밀고. 파란색. 빨간색.